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계의 샛별로 불리는 16세 가수 정서주가 삼성그룹의 새로운 전속모델로 발탁되었다. 이번 계약은 무려 100억원 규모로 이는 한국연예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광고계약 중 하나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를 놓칠 수 없다. 며 정서주에 대한 강한 신뢰와 기대를 드러냈다. 트로트 샛별, 글로벌 광고 퀸으로 거듭나다. 정서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녀의 대표곡 꽃들에게는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원차트에서 상위권에 진입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정서주의 청아하고 부드러운 음색은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을 입증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정서주는 학교 행사에서 트로트를 부르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트로트 샛별 정서주에 업로드한 노래 커버 영상들이 인기를 끌며 팬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그녀의 감미로운 음색과 진정성 있는 표현력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정서주가 가진 잠재력과 그녀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정서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가수다. 그녀의 매력과 에너지가 삼성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서주와 함께 삼성의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재용 회장의 이러한 선택은 정서주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정서주는 삼성그룹과의 계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고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서주는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의 다양한 광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삼성의 신제품 출시와 함께 정서주의 신곡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정서주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브랜드와 잘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 전했다. 정서주는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녀는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팬들은 그녀가 선보일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정서주의 전속 모델 발탁 소식에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팬카페 동분서주에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성공을 응원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팬들은 정서주의 광고를 빨리 보고 싶다. 이제는 광고계에서도 정서주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팬들의 이러한 반응은 정서주에게 큰 힘이 된다. 그녀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음악과 무대를 선보이겠다 고 다짐했다.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 선보일 음악과 광고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광고 모델 발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정서주가 가진 영향력과 잠재력을 삼성그룹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한국 연예계에서의 트로트 가수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서주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정서주는 이번 계약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녀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음악과 무대를 선보이겠다 고 다짐했다. 또한 삼성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서주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녀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음악과 무대를 선보이겠다 고 다짐했다. 또한 삼성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서주의 삼성그룹 전속 모델 발탁 소식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며 정서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서주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녀는 삼성그룹과의 계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팬들은 그녀가 선보일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정서주는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통해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선해려갈 것이다. 정서주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4년 초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정서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업무 스타일과 빠른 진행 능력으로 대중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와 함께 정서주는 송가인을 누르고 7월 네티즌상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며 현 트로트계의 진정한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정서주가 7월 네티즌상에서 송가인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두 가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송가인 또한 트로트계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서주의 승리는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팬 투표 결과가 아니라 정서주의 음악성과 무대 매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직표이기도 하다. 정서주의 인기는 출연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 그녀의 출연료는 약 2,200만 원에 이르며 이는 그녀의 높은 인기를 증명하는 또 다른 요소다. 이는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을 넘어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감동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주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높은 출연료로 이어지고 있다. 정서주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깊고 담백한 음악 스타일에 있다. 그녀의 음색은 청아하면서도 부드럽고 깊이 있는 감성을 전달한다. 이러한 그녀의 목소리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 꽃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트로트계의 명곡으로 자리잡았다. 정서주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따뜻한 마음씨로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그녀는 각종 자선기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혁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서주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다며 기부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정서주는 다양한 자선활동에 참여하며 그녀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녀의 기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진정성을 더하고 있다. 정서주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기쁘겠다며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서주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 정서주는 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팬들도 정서주의 이러한 진심어린 소통에 큰 감동을 받고 있으며 그녀를 더욱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정서주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활동과 함께 사회적 기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정서주는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팬들과도 소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며 글로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서주는 2024년 초부터 눈부신 활약을 펼쳐오며 트로트계의 진정한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업무 스타일과 빠른 진행력, 아름다운 목소리와 깊고 담백한 음악 스타일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송다인을 누르고 7월 네티즌상 1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입증한 정서주는 이제 삼성그룹의 전속 모델로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선택한 광복힌 정서주는 100억 원 계약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인정받았다. 따뜻한 마음씨로 사회혁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정서주가 앞으로 펼칠 새로운 모습과 활약은 더욱 기대를 모으며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향한 열정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서주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그녀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해본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